뉴스를 보니까 역대급 초강력 태풍인 흰나노가 내일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와 경상도 지역부터 상륙한다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태풍이 조금 잦아지든지 경로를 틀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실제로 그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다 하니까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셔서 최소한의 피해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물이나 에너지나 다른 여타의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도 어디서나 그냥 펑펑 어디를 가든지 틀면 그냥 나오고 쓸 수 있게 되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기에 때로는 그것이 소중한지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잔소리께나 들었던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은 틀어서 쓰지 말고 바가지에 담아서 써라. 통에 담아가지고 물을 빡개수로 퍼가지고 좀 써라. 전기불도 좀 끊임없이 아주 귀에 딱지가 입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전기불 안 끄냐고 엄청 잔소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굉장히 싫었는데 그 잔소리 때문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장성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아끼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붙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것을 딱지가 닿도록 들으니까 각성이 되어지고 제 안에 그것이 훈련되고 체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면지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한 번 쓴 에이프 용지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리에 보면 이면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한 번이라도 쓰고 버리려고. 어렸을 때 이제 전라도에 시골에 가면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이 아까워가지고 뭘 받냐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물을 큰 대야에 빨간 통 대야에 받아가지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설거지할 때 초벌물로 그걸 쓰더라고요. 초벌물로. 그리고 이제 수도는 두 번째 헹굴 때에 그걸 쓰시더라고.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항상 이 푸세식 화장실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문지 어디서 막 구해온 거 신문지 또 옛날에는 그 한 장짜리로 넘기는 그 달략이 있었어요. 큰 글자에. 그게 화장실에 있었어요. 밑에는 푸세식이니까 엄청 구덩이가 깍게 파여있고 옆에는 화장실 제 기억에 이제 대변에 그 오물들이 이렇게 쌓여있어. 그럼 그걸 어디다 쓰죠. 나중에 개화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테이비 농사질 때 그걸 썼던 기억이 있는데 할아버님이 그랬어요. 몰래 이제 시골에 가면 너무 그걸로 하면은 사실은 잘 낚이지도 않고 아프니까 할아버님 몰래 이제 두루마리 화장실을 챙겨가지고 들어갔다가 들켰다가는 불효령이 났었어요. 그리고 진짜 할아버님이 보니까 한 번씩 보면은 쓸대도 그 두루마리도 이제 두 장으로 겹쳐있으니까 그거 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린 마음에 야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최고의 자린고비 중에 자린고비다. 뭐 손자고 뭐고 없습니다. 들켰다가는 막 그 자리에서 막 호통을 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시골의 고향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뉴스위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과 또 치고천 여러 나라들에서 굉장히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남서부에는 큰 가뭄이 1200년 만에 온 가뭄으로 인해서 큰 댐들과 이 강들의 바닥이 완전히 다 드러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각 주정부마다 물 아껴쓰기 캠페인. 처음에는 옛날에는 아까운지 모르고 펑펑 쓰던 그것을 물 아껴쓰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고 똑같은 미국이라 하지만 저 북동부에는 또 막 홍수가 비가 억수로 막 2300mm가 한 번에 막 길게 막 쏟아져가지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뉴스의 최근의 일이죠. 또 저기 파키스탄에는 정말 우리나라 영토에 찾아보니까 8배 정도 파키스탄이 되는데 국토에 3분의 1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수인성 질환이 돌기 시작해서 국제적인 재난국가로 선포되고 그런 일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 하는 오늘날 이 첨단의 시대에 아직도 가뭄과 또 세계 곳곳에 내전과 냉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최악의 식당년을 겪고 있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유엔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전 세계에 약 3억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기아와 아사의 그 아픔을 겪을 것이다. 저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약 5800만 명이 엄청나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제 5200만 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5800만 명이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롯해서 기아와 아사로 굶어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올해의 유엔의 보고가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복음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탐닉을 즐기고 부패하며 시약이 관영한 시대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즐기는 데 탐욕을 즐기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지우셨음을 한탄하셨다. 장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일해서 멸망되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이 뉴스들을 보는데 떠오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나 평가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온전히 구별되어서 시대에 속하여 있지만 그 안에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갔던 노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셨습니다.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구별되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긴 세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응하며 인내하며 여러분들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고 계십니까?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워라 내어라 인생아 가라 나는 이제 곧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오늘 주어진 일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잠잠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이렇게도 넘쳐나고 큰데 하나님 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같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방주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 지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당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수없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신신당부를 하셨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탁을 붙들고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경책하고 있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오늘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깨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런데 말씀을 접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오늘 잠자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과 깨어서 동행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읽으며 내 자신을 각성해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내 영혼에게 오늘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실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산론과 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제 이름을 소망하며 깨어있으라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견제하라고 대산론과 전서에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자는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어둠에 속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한 그때에 그 일이 정말 생뚱맞고 갑작스럽게 여겨진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 벌써 이렇게 빨리 오셨나?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척도 없이 오셨지?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인의 해상의 고통처럼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결코 그 멸망의 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자들은 오늘 곧 이렇게 태풍이 이제 올 것을 예고하니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 기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증저와 사인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깨어있는 자들은 잘 인식하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인식하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지금 원하시는 것인가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께서 친히 오실 때의 오실 때의 그 시기와 증거들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심해질 것이고 강력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고 곳곳에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런 증조들을 보며 믿는 자들은 분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다음 장인 25장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10천여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미루는 5천여와 슬기로운 5천여 모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등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루는 1천여들은 뭘 준비하지 않았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제 신랑이 갑자기 와버렸어요. 알지 못하던 다 같이 졸고 있었지만 갑자기 졸 때에 와가지고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뭐가 닫혀버렸습니까. 혼인집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제 그 기회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의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주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그 말씀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선포 가운데 그대로 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2절의 말씀에 그런데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이 도족같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 즉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그 문이 닫혀버리는 멸망의 날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 라고 바울도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그런 자들의 특징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완전히 밤에 속한 자들이라 우리는 낮에 속겠고 빛의 자녀인데 그런 자들은 영적인 밤에 속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밤에 취하는 자들의 특징을 알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허울뿐인 믿는다 하는 겉외형은 있지만 믿는다 하는 겉모습은 있지만 내 안에 역동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으로 그런 자들의 삶에 그들은 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부지불식간에 덧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밤에 취하는 자들처럼 술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염려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잡히기 시작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전진하며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아니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우둔해져 버립니다. 사단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딱 묶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반응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음이 밤에 술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기지나며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사단이 그 올무를 놓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딱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술취함에 술을 즐겼고 방탕하게 생활했었고 그렇지만 끝에는 항상 공허함과 생활의 염려와 아픔과 몸은 병들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은 주님 밖에 있었을 때는 참으로 인생이 지금 돌이켜보면 비참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낮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낮에 속한 자들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역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스 6장에 보면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에 입는 하나님의 점심갑질을 입고 왕의 재림을 대방하는 왕의 자녀로서 깨어서 준비하며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지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자들 즉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는 그런 자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영적인 심장을 보호해지는 방탄조끼를 입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부터 부어지는 그 강곤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주께 속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제림을 끼어서 기다리면 즉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내 육된 육된 악한 본성을 죄하여버리고 아니야 노하며 단호히 물리치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세 가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3대의 가치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반드시 역등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동일하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그 믿음으로 덜파하며 아픈 자들을 위해 눌린 자들을 위해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7시 정도 됐는데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두드러기가 엄청 심하게 나고 호흡도 지금 가쁘고 힘든데 다른 타 교인인데 결론은 하소연을 하더니 장연하 성교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제가 잘 몰라요. 모르니까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래도 좀 스스로만 해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래요. 제가 죄송한데 그런 전화를 제가 성교사님 집회하고 나서 지금 몇 번째 받습니다. 잘 모르는데 사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당신처럼 똑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했습니다. 은임 없이 두드러기가 원인도 모르는 두드러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고 별걸 다 해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똑같은 당신의 마음을 그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제가 기도할 때 당신 자유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고쳐진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달락인 12절과 24절의 달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항시범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더 눈이 갔습니다.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눈이 가고 감동이 됐어요. 그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더 와닿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강력한 회계형으로 부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실제로 임하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 되어서 유무상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내게 타오르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시는 능력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선포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나를 깨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없도록 하나님 태풍의 진로를 변경시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빚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아버지나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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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아버지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깨어있어야 함을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아버지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절절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결단은 있지만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이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넘어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말씀하실 그때 위에 실제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과 은혜로와 아버지나님 그리토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태풍 흰나노가 하나님 진로를 틀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나님 차비와 극율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삼수홍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는 반응하는 고삼수홍생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이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원전히 들여지도록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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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도 아버지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잠자는 나의 영을 깨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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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시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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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사 아버지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오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결코 부족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등과 기름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서 우리의 아버지나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구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비전과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그로 진짜가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제약이 떠나가며 아버지나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님 결박받고 떠나가며 온전케 되어주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자 광성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라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고 단임 목사님 긴 일정 가운데 아버지는 피곤치 않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 단임 목사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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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